캘리포니아주의 대규모 지진 대비 훈련인 그레이트 쉐이크아웃이 오늘 오전 10시 16분, 6.7도 지진 발생 상황을 가상해 실시됐습니다. LAC청에서는 시 직원들을 비롯해 경찰과 소방관 등이 공동으로 지진 대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사미연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아침 10시 15분이 되자 조기 지진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시청에서 사물을 보던 직원들은 일제히 책상 밑으로 숨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10시 16분이 되자 지진이 발생했다는 경보와 동시에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비건에 대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매년 10월 16일이면 지진 대피 훈련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진 대비 훈련 더 그레이 쉐이크아웃에는 가주 전체적으로 1,030만 명, LA 카운티에서 330만 년 명이 참여했습니다. 책상 선반 위에 액자를 비롯해 무게가 나가는 장식품 등을 올려놓을 경우 지진 발생 시 떨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절대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되고 책상이나 식탁 등 밑으로 숨어 한 손으로는 머리를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상다리를 붙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자녀에게도 게스를 잠그는 방법, 비상식량과 물이 배치된 장소, 비상금이 숨겨진 곳 등을 미리 알려줄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낮에 비건이 강타하면 당연히 휴대전화가 불통이 되기 때문에 비상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